안녕하세요 물감나라 부동산TV입니다. 오늘은 풍부한 주거수여를 바탕으로 한 먹자상권에 위치하고 있는 인천만수동 상가주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만수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만수주공 1만여 세대의 거주민들이 이용하는 외식상권 형성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20m 도로변 상권에서 50m가량 들어간 이면도로에 접해 있으나 어린이 공원을 끼고 있어 가시성을 확보한 상태로 맛집으로 등급된 업체가 다수인 상권 내 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물입니다. 현재 전부 공실인 상태로 1층은 2개의 점포로 되어 있으며 2층은 방세계와 화장실 2개의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물로 거주하며 직접 외식업을 하실 분에게는 매우 좋아보이는 건물입니다. 대지 236.8제곱미터의 면적에 건축면적 141.73제곱미터, 연면적 236.8제곱미터로 1992년도에 지상 2층으로 중공된 건물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으며 구조는 철균콘크리트조, 경량철골구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공시가제곱미터당 137만8천원의 건물입니다. 매매가격은 6억 9천만원입니다. 이면도로에 있지만 가시성과 접근성 좋은 위치에 있는 건물이라는 점과 1층 상가임대시 거주하며 월 200만원 이상의 수익가능한 상가라는 점, 주인세대는 약간의 손은보고 입주하셔야 한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건물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보다 좋은 매물로 보답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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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